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날이 추우나 더구나 그리운 그대 있으니 그대 이름은 다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청자 여러분 거울을 딱 봐주십시오. 거울을 보면 여러분 관상에 올 신년에 여자분 토정 비교를 보시면요. 동남풍이 불어오는 은인을 만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동남풍이 어딨냐. 경북 청송입니다. 은인이 누구냐. 청송촌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백신. 저는 백신을 구입했습니다. 아이고 백신을 구입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백신이 벌써 들어와 있었습니다. 백신이 세 종류가 있어요. 백신 세 종류 있는데 백신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백신 구입했습니다. 자 백신 구입했습니다. 백신. 자 백신 구입했어요. 백신 구입했습니다. 백신. 이 백신 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8000원짜리 타이아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8500원짜리 타이아표 8000원짜리 기차표 그리고 그다음에 7500원짜리가 있어요. 왕자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타이아표입니다. 타이아표. 제일 비싼 타이아표 8500원짜리 백신. 백신을 구입했다. 이렇게 봅니다. 참 우리 선조들은 이 백신을 벌써 구입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코로나가 전파가 늦은 이유가 이 백신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황하셨죠. 네 당황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현재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OECD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한번 비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OECD 기준으로 근 3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23%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번호는요. 화면 번호는 0731 화면입니다. 0731 화면에 영웅은 0731 화면에 지수 업종 비교하는 게 있어요. 해외 지수에. 거기에 보면 글로벌 시세에 변대. 지금 6개월 기준으로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 코스닥 같은 경우에 23%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3개월 기준으로 해보면요. 코스피가 13% 고평가 코스닥이 3%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 코스닥 거의 1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사고가 곧 한번 날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의 모든 기준이 파생입니다. 파생의 기준이 있는데요. 파생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생의 기준이 있는데 파생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생 지표에서 보면 베이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시스. 베이시스가 선물과 그러니까 선물이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선물이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코스피 100하고 파생 분위기인데 공포 분위기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 베이시스가 굉장히 배당락을 포함하더라도 배당락을 포함하더라도 지금 베이시스가 너무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빼그데이션 같은 전문용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항시 주가가 이 베이시스가 폭락했을 때 주가가 꼭 크게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지금 사상 세대 베이시스. 빼그데이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가 한 번 폭등이나 폭락이 한 번. 아직까지 폭락인지 폭락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사고가 곧 터진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이거는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책에 나와 있는 정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평가 상태에서 지금 빼그데이션. 빼그데이션이란 말은 뭐냐 하면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 두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이걸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 번 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젓 때 연락 주시면 일목균형표 파일 렐렛트 파일을 드릴 테니까 제가 뭐 전화번호를 못 올리고요. 저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다른 분이 알아가지고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님 올리는 건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드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볼륨저 밴드를 ADX 연장선입니다. ADX 연장선인데 ADX가 여러분 특이하죠. 많은 분들이 ADX 지난주 녹화를 보고 청소년이 너무너무 많이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선물 지표인데 선물이 저평가되면 좋은 게 절대 아니죠. 언젠가는 맞춰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뜨려가지고 맞추면 사고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볼륨저 밴드입니다. 볼륨저 밴드를 보기를 보면 여러분 한번 볼륨저 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저 밴드 보면 볼륨저 밴드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가장 표본적인 볼륨저 밴드부터 보고 ADX를 보는 볼륨저 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저 밴드가 뭡니까 여러분. 주가의 활동성 보통 21이평입니다. 볼륨저 밴드는 우리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볼륨저 밴드가 21이평 볼륨저 밴드예요. 21이평 볼륨저 밴드. 21이평 볼륨저 밴드는 뭐냐면 중심 가격이 21이평이다. 이걸 이제 21 볼륨저 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볼륨저 밴드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확인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볼륨저 밴드가 닿았을 때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어떨 때는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의 가장 핵심이죠. 볼륨저 밴드 상단에서 닿았는데 내가 팔았어. 팔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방금 여기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죠.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죠. 이 포인트 두 개인데 이거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볼륨저 밴드가 사실 뭐 주가 예측에 먼저 나오는 차트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뭐 볼륨저 밴드 그 다음에 이제 피봇 D마크 차드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1 그 다음에 이제 DMI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볼륨저 밴드가 신뢰도가 여러분들이 거의 한 88% 정도 됩니다. 88%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전 지표 중에 사전 예측 지표로서는 굉장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던데요. 그래서 볼륨저 밴드가 가장 힘든 부분이 트랙이죠. 트랙. 속임수가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 방금 이야기했듯이 볼륨저 밴드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두 가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데 이곳 때 여러분들이 병은 뭐를 쓰라고 ADX를 쓰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 번 짓때 ADX를 쓸 때 14를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했죠. ADX 쓸 때는 항상 여러분이 11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ADX를 11을 쓰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도 빠르고 또 표준어죠. 제가 이제 표준어쓭니다. 과메기 표준어와 신라 표준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전달이 좀 힘든데 녹화를 하시면 녹화가 해놨어요. 녹화 키움조건 홈페이지 옆에 보면 방송 클릭해가지고 재방송 보기 보면 그 앞에 했던 녹음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ADX는 일반 지표와 틀리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방금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보시면 캔들 차트가 캔들 차트가 어떻게 해요? 캔들 차트가 캔들 차트가 볼륨저벤드 상단에 다했을 때 ADX가 어떻게 움직이냐 따라서 틀립니다. ADX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틀리는데 여기처럼 ADX가 상승을 하면 ADX가 상승을 하면 캔들 차트를 상망이탈해가지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 좀 빗자주세요. 화면 좀 빗자주면 지금 여기 사극이죠?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표 설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볼륨저벤드죠. 친절한 방송 청성촌놈 방송입니다. 신창원 아닌 신창원 방 자 기본차도 보다 하겠습니다. 자 기본차트를 이렇게 하시면요. 거래량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항제 숫자 있는 데서 마우스를 옆에 하시고 삭제를 하세요. 삭제한 다음에 다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가지고 지표 추가를 합니다. 지표 추가를 하면 여기 보시면 B에서 볼륨저벤드라고 있습니다. 이 볼륨저벤드 안 돼요. 선이 약해요. 선을 좀 굵게 하겠습니다. 라인 설정에서 선을 굵게 하면 됩니다. 선을 굵게 하면 되는데 선을 굵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게 지표 추가 또다시 합니다. 지표 추가 할 때는 마우스를 이쪽 마우스 말고 왼쪽 마우스를 하시면 됩니다. 지표 추가에 ADX를 하시면 됩니다. ADX 하는데 ADX 이 숫자에다가 14가 있는데 14 하면 안 돼요. 11을 하셔야 됩니다. 11을 해가지고 선을 굵게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저한테 방금 했던 이야기가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볼륨저벤드가 볼륨저벤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으로 작용했는데 여기는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았죠.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나옵니다.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ADX가 하락하면 ADX가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ADX가 하락하면 이 주식은 어떻게 된다 했죠? 주가 상승의 하락 조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볼륨저벤드 다이어 가지고 조종 받는다 말이죠. 그런데 ADX가 상승한다. ADX가 상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볼륨저벤드를 치고 위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볼륨저벤드를 이걸 모르고 볼륨저벤드를 쓴다. 원래 볼륨저벤드는 두 가지 써야 됩니다. 손이 꼬였어요. ADX를 보고 다음에 볼륨저벤드는 여러분 아다시피 활동성을 거리량 활동성 지표죠. 거리량을 제가 일단 ADX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륨저벤드를 보고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지 적게 상승할지는 이 볼륨저벤드를 보고 모릅니다. 볼륨저벤드는 활동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추세적인 거 ADX는 추세 지표 중에 제일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더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ADX 그 사이에 비하는 거 ADX를 갖고 볼륨저벤드 상단인지 하단인지 여러분한테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시 반대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도 떨어질 때 한 번 보겠습니다. 떨어질 때 보면 이 자리를 한 번 봐주십시오. 이 자리와 이 자리를 한 번 봐주시면 이 자리는 뭡니까? ADX가 하락이죠. 이 자리는 뭡니까? ADX가 상승입니다. ADX가 상승하면 주가가 볼륨저벤드 하단이나 상단 걸렸을 때 무조건 주가가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볼륨저벤드를 돌려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ADX는 뭡니까? ADX가 상승한다는 것은 추세가 어떻게 돼 있다고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ADX는 진짜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왁싱 같은 코로나의 왁싱 같은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한 번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한 번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한 번 봐야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냐 지금은 어떻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보면 ADX가 어떻게 됩니까? 꺾였죠? 꺾였다는 말은 뭡니까? 이 볼륨저벤드에서 어떻게 된다?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코스피는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한 번 보면 코스닥은 횡범 국면으로 있다. 코스닥도 저장으로 다 곧 볼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DX는 진짜 좋은 차트고요. 너무너무 좋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ADX가 출세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가 간이 안 간이 그런데 그건 자기 깬또예요. 그 사람은 자기 부자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출세 이미 차트가 데이터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데이터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DX를 꼭 보고 출세를 해야 된다. ADX가 살아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주식 매도와 매수를 체크할 수 있겠죠. 매도와 매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파까마 아까 고민을 합니다. 파까마 아까 고민하는데 여기서 ADX가 ADX가 여기서 계속 올라가버리면 매도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려버리겠죠.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DX가 꺾이죠. ADX가 꺾이면 뭐 어떻다고요? 볼륨조렛 상단과 하단에 뭐가 저항으로 작용한다. 아시겠죠?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굉장히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하고 카톡을 하면서 많이 물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DX를 꼭 한번 사용해봐라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된다. 1번 자 한번 더 해달라 3번 믿습니까? 여러분 청송촌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예 자 믿어야 됩니다. 아 또 3번이 많네 교양문에 없이 아이고 참 아시겠죠? 굉장히 3번 종목을 진단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여 보세요. 자 삼성전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자 삼성전자 보세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자 볼륨저밴드가 여기 다였을 때 ADX가 상승합니다. 내가 이러면 어떻게 했죠? 지속적으로 간다.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아직 안 죽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안 죽었습니다. 지금 안 죽었어요. 자 빠졌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빠졌을 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ADX가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ADX가 상승한다는 말은 뭐냐면 ADX가 상승한다는 말은 주가가 하락이나 상승이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가 아직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상식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때 볼륨저비도 밖에 나갔는데 그거 다 신고건데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 이때 굉장히 여러분한테 많이 하는데 이때 ADX가 상승하죠. 이때 ADX가 상승하면 주식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스위치 중요합니다. ADX 수치는 11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선물하는 분들은 9 정도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보시면 하이닉스 보면 조종입니다. 하이닉스는 여기서 약간 꺾였어요.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륨저빌드에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거 절대 못 속입니다. ADX는 동행성 집회입니다. 여러분 ADX는 동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보시면 맞행이 같습니다. ADX 저항입니다. 이거 보이죠. 이렇게 되죠. 맞행이 안 갔습니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세가 어떻게 해요? 매물대로 못 뚫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갖다 대면 팍팍 나옵니다. ADX 수치가 나와요. 이거는 동행성입니다. 현대차는 여러분 지금 사는 건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어쨌든 간 굉장히 한다. 이렇게 봅니다. 몇 번입니까? 자, 일제약도 끊겠습니다. 아따 하나 갈쳐주 열을 납니다. ADX 여기서 저항으로 작용했다. 여러분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ADX는 여러분 절대 절대 됐습니다. 그래서 볼륨자 밴드가 볼륨자 밴드가 넓어지고 좁아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볼륨자 밴드가 넓어지고 좁아진다. 여러분 정권 방송하는 분 중에 볼륨자 띄아놓은 가장 저 사람이 그 뻐꾸기냐 아니냐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냐? 볼륨자를 띄아놓고 밑에 거래장 지표를 띄아놓은 사람은 뻐꾸기입니다. 왜입니까? 볼륨자 밴드 자체가 거래장 지표예요. 볼륨자가 넓어지면 볼륨자 밴드가 넓어지면 뭡니까? 거래가 늘어나는 거고 볼륨자가 줍어지면 그러죠? 거래가 줄어드는 거예요. 볼륨자 밴드를 띄아놓고 볼륨자 밴드를 띄아놓고 있잖아요. 거래장 지표 막대 거래장 지표 띄아놓은 사람 그 사람들은 뻥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실력 떨어지니까 그런데 돈 66만원 99만원 내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보면 블랙토마다나 방송 이런 데서 볼륨자 밴드 띄아놓고 밑에 장띄 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현명하지 못합니다. 볼륨자 밴드 자체가 거래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LG학 같은 경우에 지금 뭡니까? 조종입니다. 조종. 조종이죠. 제가 뭡니까? 하락은 조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락은 조종.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서 더 떨어지면서 ADX가 상승한다. 이러면 본격적인 하락입니다. ADX가 하락은 이거 뭡니까? 조종입니다. 조종은 우리가 상승 조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락 조종도 같이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볼륨조 밴드의 폭이 줄어든다. 볼륨조 밴드의 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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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상승할 때 보면요. 주가가 하락할 때 상승할 때 보면 볼륨조 밴드가 무조건 커집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는 볼륨조 밴드가 상승할 때는 볼륨조 밴드가 커지고 하락할 때는 볼륨조 밴드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면 이걸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공룡목 합니다. 공룡목 파워 합니다. 공룡목 파워 무슨 파워 한국말 한국 전문용어로 공룡 공룡목 공룡목 상태에서 공룡목 공룡목 통유로 갔을 때 주가가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다시 폭이 줄어들죠. 여러분 주식이 볼륨조 밴드를 갖고 주식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사야 돼요? 거래가 늘어날 때 늘어날 때 볼륨조 밴드가 어떻게 벌어질 때 사줘야 됩니다. 폭이 벌어질 때 자 한번 볼까요? 거래량 지표 한번 볼게요. 자 지표 추가 거래량 한번 볼게요. 이 맞나 안 맞나 비코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한번 볼게요. 거래량 줄고 더 있죠. 당황하셨죠? 당황하셨죠? 이게 큰 거 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삼성쌈바라 보면 이때부터 저 보세요. 늘어야죠. 여기 여서부터 늘어나죠. 여서부터 거래량이 있어서 꽉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이거 믿어도 됩니다. 이미 다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볼륨저밴드를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됩니다.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035 035 네이버 안 됩니다. 네이버 이미 다 팔고 나갔습니다. 네이버 팔고 나갔습니다. 네이버 손대는 안 좋아 보입니다. 네이버 지금 주식을 볼 때 볼륨저밴드 두 번째 견들차도의 의문과 양훈의 견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많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계속 파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이버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실적 충분히 반영됐고 제가 볼 때는 이지판단삼장 같으면 저는 절대 싼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저 물론 실적 안 보지만 네이버 실적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코지 왜냐하면 투이야 강력 부정사인데요.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보면요. 영업이익률 유보일 높고 부채율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10%인데 그 전전년에 25% 수익이 있는데 16% 수익 10% 수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7% 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년비에서 가장 또 그 법구기 중에 많은 법구기 중에 전년비에서 실적이 좋아졌다 하는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이 법구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디스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전년보다 실적 좋은 주식 중에 주가가 그때 실적이 좋아졌을 때 텔레비전 나올 때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 보셨습니까?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실적이란 것은 작년 비해서 좋아야 된다. 작년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증자해가지고 자본금을 보고 해야 되죠. 자 100원에 10원 남고 있는 게 많이 남고 있습니까? 20원에 16원 남고 있는 게 많이 남고 있습니까? 100원에 10은 어떻게 하면 10%지만 20원에 16원 어떻게 됩니까? 8%밖에 안 돼요. 20에 16 20에 16은요. 16 200이 16이죠. 200이 16 100에 10하고 200에 16하고 어떤 게 낫습니까? 단순경으로 보면 10과 16이 낫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10%와 8%밖에 안 돼요. 그걸 눈속임을 무시해야 됩니다. 그 눈속임 모르고 책 몇 권 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적비 저편가 찾아가 방송에 떠드는 분들 대표적인 법국이 그분들이 여러분을 제일 많이 망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정합니다. 기본 차트 기본 차트 기본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데요. 기본 차트 기본 차트에서 기본 차트 기본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차트 이거 꼭 배우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기본 차트입니다. 기본 차트에 거래량을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 마우스 반대쪽입니다. 오른쪽 클릭 삭제해버립니다. 이 삭제가 있어요. 삭제 삭제해서 또 오른쪽 클릭 해가지고 지표 추가 볼륨저 밴드를 합니다. 볼륨저 밴드 그 다음 지표 추가 ADX를 합니다. ADX 수치가 14 됐는데 14 하면 안 됩니다. 10일 해야 됩니다. 10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 얼굴 한번 봐주세요. 저 얼굴 볼륨저 밴드가 넓어지면 거래가 늘어나는 겁니다. 볼륨저 밴드가 좁어지면 거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 상승할 때 볼륨저 상단에 걸려가지고 볼륨저 밴드가 늘어나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겠죠. 근데 그 상승이 세게 가는 상승과 저항 상승이 있습니다. 그때 ADX가 꺾이면 ADX가 꺾이면 볼륨저 밴드 상단이 저항입니다. 저항이에요. 자 LG화학 안 됩니다. 물량 줄이셔야 됩니다. 을순시 을순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가 상승할 때 어떻게 상승하냐면 주가 상승할 때 ADX가 상승하면서 볼륨저 밴드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주가 상승입니다. 이게 상승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거를 안 보면 안 됩니다. 화일 약품입니다. ADX는 좋은데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거래량 줄어드는 종목은 만지지 마세요. 100억 목표니 자 경농 이것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 시회사 내용 중에도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절대 쳐다보면 안 됩니다. 원팩 아니요. 본격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팩 본격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바닥 아닙니다. 윈텍 윈텍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냉신 아니요. 손대지 마세요. 예.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 안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저희 방송은 여러분 아다시피 화요일 목요일 1시 30분에 1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쉬우면서 우리가 옛 속담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낫을 보는 낫을 낫을 여러분 잘 써야 됩니다. 손 많이 비워요. 저는 고향이 청송이라서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때 공공근로를 말해 갔습니다. 공공근로를 말해 갔는데 이 낫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진짜 해야 돼요.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예. 공부를 꼭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좀 필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 꼭 이거 한 번 더 보고 싶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옆에 방송 클릭해가지고 녹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도 여러분께 일주일 내놓아 하고 싶은데 저도 우리 회원들 600명 관리가 있어가 안 돼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이틀만 하는데 그 한 시간만이라도 제가 여러분 저 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 알면 1번 내 마음 압니까 모릅니까 1번 한번 쳐주세요. 내 마음 알면 1번 어? 내 마음 아닌겨 모르는겨 어? 어? 내 마음 아닌겨 모르는겨 어?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창송천음 신창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카 거래소 오픈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연만 내세요. 해외 선물옵션 거래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소원 batteries 하 judgement 기소 청춘 수수료 근데 commissions 성능 뭐 있으면 내 Motor 버급 미니케오 카 tre Ran 이벤트 안